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도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할 건데요 뭔 또 테스트야 아주 나지 아유 늙은이 그냥 막 저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 1991년 6월 16일 남성군입니다 신미생 가만히 보자 올해 이 양끼들이 건강을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나도 양끼지만 3화생에는 남산부정이동 조선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다신 여유어라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경자년 작년부터 이 사람이 운이 서른살부터 운이 갔다 막 들어오는데 사실은 경자년을 지하하고 양학을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운이 마저 들어왔어 내가 보기에는 운은 마저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꽃길이지 길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 작년 올해 운이 연장 갔다 저기서 이 사람은 길게 나가고 지금 봐라 여기서 올해 운이 열렸다 그랬지 여기 작년 올해 31살이야 응? 봤지? 저기로 그러면 올해 31살에 갔다 운은 갔다 들어오는데 올해 내 건강을 치고 들어간다 그래 이상하게 꼭대기로 많이 올라간 사람인데 연예인이야?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뭔지 말해 지금 막 저기하고 그러는데 연예인은 만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지 근데 한때는 그래도 작년에는 이 사람이 운이 들어오면서도 지금 시기로 하는 저기도 있어갖고 알게 모르게 말들 좀 있었던 것도 있다 이 사람이 그러는데 올해 운이 대승을 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운이고 이제 대박이야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서부터 대박이 일어나기 시작 작년에 시기에서 5월달서부터 정확하게 대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올해는 대대박이야 자 봐라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년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부모 한 분을 일찍 잃고 살아야지 돼 그리고 나 혼자 벌어서 열 사람 먹여 살리라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런 사주고 이 부모를 보면 이 엄마는 우리네처럼 가물이 있는 사람이야 가물이 있고 사주가 센 사람들은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또 기술직을 가진다면 커피숍을 한다든 커피숍을 한다든 레스토랑을 한다든 아니면 네일아트를 한다든 지압을 한다든 얼굴을 만진다든 머리를 한다든 이런 사주란 말이야 사주가 센 사람이야 그러는데 고생고생 해갖고 참 굉장히 외롭기도 외롭고 그리고 이제 나 홀로 갔다 서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뭐여 가는 곳마다 이름을 갖다가 엄청 날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시보이마크인데 올해 저기 양띠가 신축년에는 내 건강으로 치고 돼서 낙정수도 있는 것이요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근데 요런 사고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따져 음력 2월달 2월달 7월달 11월달 난 이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주는 이제는 타고났어 말하자면 뭐 서른살 서른살이 아니라 스물은 일곱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나 혼자서 자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배고픈 사람도 있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여시께서 스물은 아홉 이 고비 넘어가면서 서른살서부터 운이 팍팍팍팍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네 어? 춤에는 소질이 없다 이 사람 근데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 연예인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배우 역할 이런 것도 해도 조용하게 잘할 수 있는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적인데 지금 이렇게 흔드는 건 몸 흠 다른 사람들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열 번을 해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운사를 본다고 하면 이미 운운을 딱 이 사람한테 기울어 들어서 이전에는 꽃길인데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러고서는 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건강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피로하지 말고 건강 잘 생각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러고서는 넘어가고 6월 16일생 우는 것도 많이 들어온 사람은 올해서부터는 우는 괜찮아 좋아 그리고 올해 신축년에 말하자면 작년에는 경전에는 원진살이 쥐하고 양하고 원진이 있긴 하고 올해 신축년에는 양하고 소하고는 상충이 꼈단 말이야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고 별거 아닌 말에 나는 잘하려고 있고 리드심도 강하고 좋은데 잘못하면 내가 그것도 구설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러거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인기는 같다 최고고 좋고 그러는데 건강에 안 따라주고 내가 아까 전에 2월, 7월, 11월을 조심하라 그랬거든 근데 술도 많이 먹지는 않아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어떤 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술 한 잔을 먹고 맥주 한 모금을 먹어도 절대 운전 잡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내가 좋은 운이 오래 피어나는 서로한테 피는 운이 되지만 또 거기에는 올해 신축년에 이렇게 충살이 꼈기 때문에 내 몸으로도 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양띠들이 좀 오래 그렇더라고 나도 양띠이지만 솔직히 누구마다 손님은 많고 다 저기하고 이러는데 건강이 지금 나도 그래서 올해 건강을 굉장히 주의시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만 잘 넘어가면 되고 그래 많이 내가 사람이다 이제는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리고 여러 밴크롭트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니드심이 강해서 많이 따라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를 보면 이렇게 친구 보시면 뭐 뭐 이렇게 나하고 인연으로 가는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여는 있지만 이 사람은 형제가 없다 외톨이라고 나와 외톨이라고 많이라 있다고 해도 형제 뭐 둘이나 될까 이런 식으로 저기 되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뭐 고생을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들어서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뭐 아까 그랬지 연예인이라고 노래를 하는 좀 근데 한 스무살 넘어서 노래를 한 사람으로 나온다 오래 건강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리고 그리고 올해는 좀 이렇게 구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올해 충이 끼고 누가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내가 연예설 이걸 내가 빼먹을 뻔했다 연예설 연예설이 좀 괜히 별거 아닌 거 같고 이렇게 크게 그냥 해갖고서는 확대해갖고 막 이런 그게 바로 이제 구설이거든 요런 것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때 나이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예언하면 좋죠 그치? 선생님 혹시 연예설이 난다면 몇 월쯤 나이 갔다 올까요? 벌써 지으실이 나기 시작한다 아 이거 정확하게 난다고 하면 7월 7월 5월 5월 7월 근데 잠깐 또 반짝 이렇게 지나가고 이래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며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할 운은 아니야 33세 하든지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35세 하든지 이게 딱 좋다 난 33세 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나 뭐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거 그건 본인들의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도 이제 하고 지금서부터 많이 일어서는 이런 적이기 때문에 그래 연예인은 근데 누구야? 어 선생님 이거 노크멘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한데 알았어 어쨌든 간에 뭐 잘 점수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되게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네 선생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궁금한데 나 그게 제일 궁금한데